국립부산과학관은 9월 20일까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온 2030과학상상화 그림 공모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. 부산시 지원을 받아 실시되는 이번 공모전은 전국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2010에서 2015년 출생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. 크레파스, 물감 등을 사용한 손그림과 그래픽 프로그램, 태블릿 등 툴을 활용한 그림을 그림 파일 형식의 작품으로 제출하면 된다. 공모주제는 세계박람회를 부산에서 개최한다면 2030 더 나은 미래사회의 모습은 어떠할지 청소년들이 미래사회에 실현할 꿈은 무엇인지 등이다. 대상 및 우수상 총 7명을 선발하여 시상하며 결과 발표는 9월 23일 과학관 홈페이지로 공지할 예정이다. 수상작은 NFT로 변환해 10월 25일부터 12월 26일까지 국립부산과학관 특별전시에 활용된다. 연합뉴스